안녕하세요. 루시아입니다. 오늘은 봄꽃 후리지아를 그려볼게요. 패브릭 물감으로 천에 그렸습니다. 붓은 화홍필벗 1호와 그리고 바바라 80R S 6호를 사용해서 그려볼게요. 물감은 위쪽부터 연노랑 흰색 진노랑 그리고 오렌지 초록색을 사용했습니다. 스케치북에 도안 작업을 해서 천을 대고 위에서 HB 연필로 도안 작업을 했습니다. 무료도 하는 더보기란을 클릭해 보세요. 움직이는 두 번째 혼를 만들어볼게요. 그리고 불은 물감을 사용하고 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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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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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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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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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